대표적인게 뭔데? 자 우리 주유하죠? 경유. 경유 주유할 때 주입구에 이렇게 그물망처럼 생겨가지고 여기서 한번 걸러줘요. 큰 이물질들. 주입구 바로 들어가는 라인에 하나 있구요. 그 다음에 뭐다? 여기 뭐라고 했어요? 이차 펌프 다른 말로 공급 펌프라고 했죠? 공급 펌프 안에도 여기 있지? 하나. 들어가는 라인에 두 군데. 자 그 다음에 어떻게 여기 연료? 휠터. 세 군데. 그 다음에 분사 펌프 들어가는데 불안자 들어가는 입구에 하나. 몇 개 네 개. 그리고 노즐 홀더 잡아주는데. 리턴 대기 입구 전에 어떻게? 한 개. 총 몇 군데? 다섯 군데 있습니다. 그럼 문제 어떻게 나올 수 있는데? 연료를 요가시킨 장치가 없는 부품 찾는 거 나올 수 있겠지? 자 그리고 여기 사용하다 보면 여기 중간에 뭐가? 공기가 들어가면 안 됐댔지? 이제. 연료 막 꽉 채워가 분사 딱 할 때 꽉 채운 연료를 뿌려줘야지 자기 착각이 될 건데 꽉 채운 연료 뿌리는데 공기가 해별래? 안 되는 거지 이제 이러면은. 시동이 안 걸리는 거지. 공기가 빠져주면 되는데 공기가 안 빠지고 아래서 계속 장만 치는 거지 이제. 미치는 거죠. 여기 딱 공기 끼워가지고 공기가 이제 여기 딱 끼워가지고 어떻게 얘가 밀려나가지도 않고 계속 위치하는 거예요. 그럼 어떻게 했는데? 유체는 비압축성이기 때문에 펌프에서 힘 딱 주면 그대로 쭉 나가지마. 공기는 뭐다? 압축성질이 있거든요. 뒤에서 세게 쏘아버리면 그때 지가 충격 흡수했다가 압력만 제대로 못 나가게 만들고 안 빠지는 거지. 그래서 뭐 해줘야 된다 디젤 엔젤에서는? 공기 빼기 작업을 해줘야 돼. 시동이 안 걸리면. 그러면 시동이 안 걸릴 때 공기 빼기 하는 순서가 정해져 있지. 연료가 공급되는 라인 순서대로 하시면 돼요.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게 뭐다? 여기. 뭐. 공급 펌프. 그 다음 뭔데? 휠트에서 할 수 있지. 그 다음 맨 마지막에 보통 어디서 한다? 여기. 분사 펌프? 있고. 웬만하면 여기까지는 안 가는데. 여기도 해줄 필요성이 있지. 뭐. 분사? 노술. 근데 여기까지는 잘 안 가요. 보통 여기서 많이 끝내야지. 그래서 공기 빼기 작업하는 순서까지도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. 자 그 다음에 이제.